안녕하십니까 강창조 원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가현 충치가 머리쪽 말고 약간 이 뿌리 쪽에 가까울 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느정도 정상적인 어 충치가 없는 치아입니다 보시면 이쁘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게 보실 겁니다 자 충치가 있는 것들은 극단적인 하지만 이렇게 꺼먹게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드라지만 약간 다른 부위 보다는 약간 더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쪽은 많이 썩었구요 자 이쪽에 이렇게 썩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에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매 사진 찍어 보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흐릿하게 보이던 부위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 좀 더 박스 영어로 뚜렷하게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충치가 정확하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충치일까요 보면은 충치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쵸 어두우니까 그래서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찍어 봤더니 어떻습니까 충치가 사라지죠 사실은 이건 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이걸 충치라 생각하고 치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무슨 얘기 할 것 같은데 이런 것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지 이제 치경부 소환 이라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 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 보다도 이 머리는 방사선이 투과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뿌리 조금 뼈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잇몸이 좀 안좋은 분들 중에는 또 요런 사이 뭐 이 부위에서 방사선이 많이 투과하게 되면 이 부위가 다른 데보다 어둡게 보이는 거죠 마치 이렇게 조금 들어가 마치 썩어서 약간 들어간 느낌 들잖아요 여기처럼 미끈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마치 썩어서 들어간 느낌 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왠지 음 약간 부위 자로 들어 이렇게 매끈하게 일자로 들어간 게 부위 자 처럼 조금 더 이렇게 된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또 충치로 오인 하거나 또 충치라고 어 얘기하는 곳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까맣게 돼서 이 충치가 누가 봐도 이걸 충치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 속으실 것 같아요 어 그쵸 충치가 아니고 정상적인 치경부 소환 이라는 것입니다 방사선이 많이 투과 돼서 여기도 보시면 와 이것만 밑에 다 썩은 것 같죠 그쵸 밑에 다 쓴 것 같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어때요 이거는 충치가 먹은 거에요 그런데 이것과 정상인 것에 목 모습 비교해 볼까요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치과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쵸 충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충치가 아닌데 충치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양치질을 세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가 이게 아래쪽에 파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좀 더 충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마치 아까처럼 썬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충치가 보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얘를 이런 경우도 마찬가 여기 보면 마치 내보난 줄이 딱딱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둡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어둡다 그래서 딱 여기 이런 데는 어때요 안 어둡잖아요 그쵸 여기는 보세요 어둡잖아요 그럼 이거 충치입니다 하고 치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치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신경치료로 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슷한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충치인지 아닌지는 가장 중에 뭐냐면 실제 눈으로도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아까 보셨듯이 정밀사진에서 교육방사진 사진 게 있습니다 머리 두개가 나오는 사진 한번 찍어 본다든지 또 이런 주변에 치경부 소환 이라고 해서 이가 파이는 흔적들이 요 이 부분에 있는지를 갖다 확인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충치라고 무조건 얘기해서 치료한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정상적인 모습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매끈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충치가 있다면 요렇게 쑥 들어가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충치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각 놓치기 쉽죠 그럴 때는 이제 정밀사진 이라고 해서 교육방사진 사진 찍습니다 아 그런걸 찍어야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구요 여기서는 이제 편집상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머리가 두개가 보여야 되는데 자 어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충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도만 바꿔 들이 정상 이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쯤이 여러분들께서 방산사진 보는건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뭐냐면 무조건 까마탕을 충친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알겠냐 이거지 환자가 그래서 무조건 치과 치료를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치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저한테 이런거 있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